목이 끼 끼인 거예요. 그게 진짜 그게 어떻게 생겼나 저희도 모르게 궁금하다. 체수나더 있어? 오케이. 자식 가려있네요. 물었다. 링 끼고 나서부터 쓰레기를 줍고 다니더라고요.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. 구멍이 없는데. 손을 구한 방탄소년단이 ա. 하얀 귀여워. 저것 크다. 쓰레기들 굉장히 많아요 은신처에 쓰레기가 없다 하면 발각된 염려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번 낳는데 아파서 죽고 아무래도 너무나 열악한 데서 살고 해코지 당해서도 죽고 사람들한테 아 이 위에서 떨어졌나 보구나 아 위에서 떨어졌나 보구나 안아져요 우와 아 으 으 자기만 하면 더 좋아. 다른 사람 같네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우. 굴고 가요. 잘 돌아와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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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위를 좀 많이 하고 애들을 통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칼슘이 빠져나가고 비닐이 생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